네,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스포츠 이슈를 전하는 스포츠피플입니다. 오늘 함께한 두 분의 기자 모셨습니다. 국내 야구, 해외 야구 할 거 없이 야구라 하면 이분이 꽉 채고 계십니다. 네이버 스포츠 이영미 칼럼리스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성덕의 삶을 살고 계신 축구덕후의 기자가 되신 홀닷컴의 서호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구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특히 한국에서 팬들이 관심을 가졌던 LA다저스 유현진 선수. 이 정도면 성공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럼요. 네, 지금 14승이죠? 네,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2. 2.32. 이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 올라있죠. 네, 내셔널리그랑 아메리칸 리그 둘 다 합해서 평균 자책점 1위에 올랐습니다. 유현진 선수 정규 시즌 마친 다음에 뭔가 소감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시즌 전만 해도 유현진 선수의 목표는 그냥 건강하게. 건강하게. 풀타임만 소화하자. 물론 한국을 떠나면서 20승이 목표라고 했는데 그때 얘기했었죠. 20승은 목표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말한 거에 20승은 달성하지 못해서 목표 달성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 정도면 훌륭하죠. 네, 그럼요. 그리고 유현진 선수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한테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건강했다는 거. 네, 부상 없이 지금까지 정규 시즌까지는 잘 마무리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고마워했었고요. 또 유현진 선수의 평균 자책점 1위라는 타이틀 자체가 타이틀 홀더가 됐는데 그 기록 자체가 사실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기록이잖아요. 1955년 노모, 히데오가 2.55를 기록했지만 그때는 메이저리그 전체 3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박찬호 선수도 노모, 히데오도 이루지 못했던 거를 유현진 선수가 또 기록을 했었고. 올 시즌 특히나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공인구가 워낙 탱탱보리라고 하죠.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타자한테 유리한 보리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 자책점, 평균, 평균의 평균 자책점이 2.45입니다. 굉장히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들 불구하고 유현진 선수는 4.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은데? 4.5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유현진 선수는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고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유현진 선수 얘기를 하면 항상 따라 나온 얘기가 그래서 싸이영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2위가 디그럼 선수로 제가 알고 있고 내셔널리그에서. 디그럼 선수 작년에 받았잖아요. 양보해야 되나요? 양보는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이콥 디그럼 선수의 성적이 11승인데. 사실 유현진 선수랑 비교해봤을 때는 11승 8패 평균 자책점 2.44입니다. 숫자만으로 비교했을 때는 유현진 선수가 좀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지 기자들의 시각에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인가요? 이닝수나 그다음에 탈삼진이나 이런 부분인데 샌프란시스코 경기 유현진 선수의 등판 경기에 마친 이후에 로버트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유현진은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콜로라도 루키스의 코스플드에서 두 번이나 던졌다. 하지만 디그럼은 거기에 등판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번 던졌고 한 번은 좀 힘들었고 한 번은 그래도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같은 지구에 있다 보니까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현진 선수는 높낮이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선전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파리 안으로 굽다 보니까 저희의 입장인 거고 메이저리그의 리그별 30명의 기자들이 미국 기자협회에 소속되는 30명의 기자들이 투표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오는 현지 언론에서는 디그럼 선수가 조금 앞선다. 1위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류현진 선수가 상어 가족으로 변신을 했다고. 네. 유튜브에서 저도 본 것 같아요. 그게 아기 상어 그거죠? 네. 맞습니다. 상어. 그런데 메이저리그는 시즌 최종전이나 이럴 때 원정 다닐 때 홈격에서는 상관이 없죠. 원정 다닐 때 신인 선수들의 어떤 신고식 같은 그런 플레이가 있죠. 그래서 코스튬 파티라고 하는데 캐릭터 같은 거 옷 같은 거 입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좀 들은 내용에 의하면 유현진 선수 끝까지 그걸 안 하려고 했었대요. 아니 왜요. 베테랑인데 내가. 내가 그런 건 아니지 뭐 이런 거예요. 신인이 원래 하는 건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그 다저스 선수단 특히 이제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커쇼나 그다음에 마틴 러셀 마틴 선수까지 다 거기에 참석을 하겠다. 참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해야죠. 저스틴 터너까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결국 하게 됐는데 왜 아기 상어였느냐 거기에는 또 마에다 켄터랑 또 관계가 있습니다. 켄터 선수가 드래곤볼의 캐릭터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쪽의 일본 만화의 그런 캐릭터를 입었으면 우리는 한국을 좀 대표하는 거 물론 상어가 저기 원곡이 미국의 그 동요를 창에 이렇게 뽑아온 거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니 또 메이저리그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니 그걸 하겠다 해서 하게 됐는데 왜 유현재 선수가 더 돋보였냐면 세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통역이랑 그다음에 개인 트레이너로 하고 있는 김열 코치랑 같이 하다 보니까 세 명이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그리고 하얀색 파란색 그래서 뭔가 좀 더 눈에 띄지 않았나. 서우성 지사님도 보셨어요 그거 저도 영상 봤습니다. 영상 보셨어요. 유현재 선수가 국내에 있을 때도 좀 본의 아니게 귀여운 모습 많이 보였는데 본의 아니게. 대놓고 귀여운 모습을 하길래 좀 보기 좋았는데 그런 어떤 미국 스포츠만의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승부를 가리지만은 그 안에서 또 여유를 누리는 그런 부분은 국내 프로 스포츠에서 좀 많이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서우성 기자가 얘기를 해서 저도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면 사실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다저스의 마지막 경기가 샌프란시스코 감독이었던 브루스 보치 감독의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은퇴 경기였는데 거기에서 컬셔 선수가 중간 투수로 갑자기 깜짝 등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타로 나온 선수가 메디슨 번가노 선수였어요. 메디슨 번가노 선수도 샌프란시스코랑 올 시즌 마지막 그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되면 은퇴를 할 수도 있고 다른 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그 등판을 마치고 그러니까 타석에서 허스윙 삼진을 먹었는데 클렌트 컬셔 선수가 들어가면서 더 가우스 들어가면서 모자를 벗어서 보치 감독과 번가노 선수한테 예의를 표했거든요. 굉장히 저는 아름다운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게 또 이제 야구보는 팬으로서 야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참 훈훈해지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축구 성덕이라고 할 수 있는 서호정 기자 여기 모셨으니까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 월드컵 예선 출전 명단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제 30일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스리랑카와 북한을 상대로 이번에 10월에 두 차례 2차 예선을 치르는데 2차 예선이면 아무래도 국내 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기고 가야 되는 경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겠지만 어쨌든 벤투 감독은 월드컵으로 가기 위한 실전이고 한 경기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해외파 국내파를 총 소집을 해서 정의 멤버로 이번에 준비를 했고요. 지난 9월에 조지아와의 평가전에서 a매치 데뷔를 치른 이강인 선수도 역시 이번에 명단에 들어와서 한국축구의 현재와 미래 두 선수가 함께 뛰는 모습을 이번에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손흥민 이강인이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축구팬들이 마음이 설렐 것 같은데 평양에서 경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북한과 함께 2차 예선 h조에 함께 속할 때부터 초미의 관심사였죠. 과연 북한이 어디서 경기를 할 것이냐.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에서도 이제 남북 대결이 있었었는데 당시에는 북한이 평양에서의 경기를 반대를 해서 상하이에서 중립 경기를 치렀었거든요. 과연 어떤 체제를 열 것인가. 어쨌든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또 많은 취재진들이 가게 되고 지금은 또 응원단도 붉은 악마도 지금 일부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문을 열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마찬가지로 평양에서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였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 축구대표팀이 북한에 가서 경기하는 게 무려 29년 만이에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은데 아마 1990년에 남북 통일 축구대회 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해야지. 지금 뭐 많은 젊은이들은 거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기에 스튜디오 안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부정하실 수 없으실 건데 다 보셨을 텐데요.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가 약간 당시 노태우 정부의 북진 정책과 관련해서 약간 좀 풀리면서 양국이 이제 스포츠로 교류하는 것이 좀 완화되면서 축구도 한 차례씩 왔다 갔다 하면서 친선전을 가졌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친선전이었지만 지금은 월드컵으로 가기 위한 실전이라는 개념에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를 거고 또 경기가 열리는 것도 팔만 관중이 운집하게 될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리기로 애정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살벌한 분위기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남북 관계가 요새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이거라도 인적 교류라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프리메라리가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골을 터뜨렸다고 지금 발렌시아 팀에 있죠? 네. 현재 이제 스페인의 명문팀 발렌시아에서 뛰고 있는데 26일 열린 해타페와의 경기 주중에 열린 한국시간으로 이제 새벽 경기였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해가지고 팀의 어떤 리드를 이끄는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쉽게 3대3 무승부가 됐고요. 하지만 의미가 있었던 게 리그 첫 선발 출전이었어요. 지난해에도 리그 경기에 나서긴 했지만 대부분 모든 출전 방식이 교체였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발 출전에서 선발 데뷔골의 첫 골을 넣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팬들이 손흥민 선수와의 평행이론 얘기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평행이론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2010년에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소속으로 선발 데뷔한 경기에서 자신의 첫 리그 골을 넣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평행이론 그런 의미에서 평행이론 또 두 선수 다 만 18세 나이에 이제 첫 리그 데뷔골을 넣었다. 또 당시에 손흥민 선수는 보통 오른발 슛이 익숙한데 당시 왼발로 골을 넣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뭐 왼발잡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첫 데뷔골은 또 오른발로 넣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아 이거 평행이론이다. 그렇구나. 우리 강인이도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된다. 우리 강인. 네. 이런 결론으로 지금. 이영민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행이론. 아니 저 서호종 기자 얘기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거는 이강인 기자가 사실 아니 이강인 선수가 현지에서 인터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단에서 정해진 매체나 구단 소속 매체 외에는 인터뷰를 안 해서 현지 찾아가는 기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서호종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예고를 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발렌시아 구단의 입장은 그겁니다. 구단 공식 미디어 채널과의 인터뷰 외에는 당분간은 이강인 선수는 믹스존에서도 그러니까 기자 취재진과 선수들이 만나는 믹스존에서도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왜요? 지금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만 18세 7개월 어린 선수고 경기장에서는 물론 한 명의 성인 선수 몫만큼의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많은 생각이나 또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아직은 완전치 않다 보니까 표현이 잘못됐을 때 어떤 말 한마디가 또 불러일으킬 파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건너간 취재진이나 스페인 현지 취재진들은 이 특급 유망주한테 뭔가 얘기를 듣고 싶겠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 기중한 자원을 정말 배려하는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야구 이야기 축구 이야기 했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보시고 또 축구 야구 뭐 우리 늘 관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종목으로 네.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포츠피플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스포츠의 이은미 칼럼니스트 또 골닷컴의 서호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은미의 사랑이었구나 들으셨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은 이슈 그리고 인물을 인터뷰하는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노래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한 오후 4시를 깨워주는 이분 혹은 맨발의 디바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죠. tbs라디오 이은미와 함께 라면에 dj를 맡고 계시고요. 또 데뷔 30주년의 가수이신 이은미 씨를 제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은미의 함께라면 바로 제 앞시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항상 가면 안 계세요. 인사도 못 드렸어요. 제대로. 네. 끝나면 바로 퇴근하는 편이라서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제 가면 제가 정말 부러운 게 뭐냐면 이 게시창이 열려 있거든요. 네. 네. 문자 게시판 딱 열려 있는데 어쩜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말만 있는지 저희 프로는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질타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항상 늘 부럽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헤어질 때 오늘도 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행복했습니다라는 말 자체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거기서 또 다른 에너지를 얻으셔서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써주시는 것만 보셔서 그러실 거예요. 아. 그럼 저도 끝날 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볼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제작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은미 씨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네. 그래서 제가 기억 속으로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한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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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노래가 언제 나온 노래죠? 그래서 아. 전 내가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너무 좋아했다고. 맞죠. 옛날에.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 노래는 제가 원래 91년도에 캐나다에서 녹음을 먼저 한 첫 앨범에 들어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나중에 이제 드라마에 삽입이 되면서 모래 위의 욕망이라는 드라마였고요. 네. 맞아요. 이덕하 씨하고 황신혜 씨 나왔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황신혜 씨의 테마 음악으로 기억 속으로라는 노래가 쓰여졌고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돼서 많은 분들이 사운드 트랙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죠. 원래는 앨범에 들어있었던 노래였는데. 네. 원래는 제 음반의 수록이 됐었던 곡이고요. 나중에 드라마에 삽입이 되게 된 거죠. 아. 너무 부르기는 힘들어서 제가 노래방에서 부르지는 못하는데. 제 노래의 난이도로 구별을 하면 이 노래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니까. 아. 그래도 힘들어요. 아. 꼭 도전해보십시오. 키를 반 키만 낮추시면. 반 키만.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데뷔 30주년이라고 하셨어요. 10주년 20주년 30주년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좀 감회가 좀 다르신가요? 아유. 그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었고요. 음. 세월이 주는 무게가 이렇게 큰 거구나. 새삼 매일매일 아침마다 깨면서 느끼고 있어요. 아. 네. 진짜 30년인가? 막 이렇게 다시 회생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 이게 또 운명인가 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기적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고요. 네. 그런데 30년이 한결같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네. 칠럼프도 있으셨을 거고 너무 좋았던 순간도 있었을 거고. 또 여기까지 지탱해 줄 수 있었던 어떤 힘의 원동력. 어떤 게 있을까요? 음. 팬 여러분들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아닌. 그게 다가. 다는 아니고. 네. 다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묵묵하게 지켜주신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힘을 얻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운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 번 도망갔었거든요. 네. 네. 아. 그만두고 싶다. 너무 힘들다. 내 재능은 이것이 한계구나. 극복이 안 되는구나. 아. 여기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도망을 갔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걸 보면 확실하게 운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강렬한 운명을 가지고 계신 것도 글쎄요. 또 어떻게 보면은 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네. 그게 굉장히 큰. 그게 중압감이죠. 무게가 너무 커서요. 음악을 조금 30년쯤 20년이 좀 넘어가고 30년쯤 되면 되게 편안하고 재밌게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진중해지고 자꾸 다시 돌아보게 되고 자기검열이 더 심해지는 거죠. 아.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건가 이런. 그래서 사실 이번에 싱글로 먼저 두 곡을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투어 콘서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두 곡에서 세 곡 정도를 계속해서 열어드릴 계획인데요. 어쨌든 나중에 꾸려질 음반 한 장을 흠뻑이라는 타이틀로 정했는데 그것도 지금 제 생각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운명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무게감에서 정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안에 진짜 좀 흠뻑 빠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음악이 나를 흠뻑 젖게 했으면 좋겠다. 30년이 됐지만 이렇게 음악에 깊숙하게 흠뻑 젖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였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린 그 노래 사랑이었구나. 저는 정말 좋았어요. 이번에 나오신 싱글 두 곡을 다 들어봤는데 정말 좋았고 약간 90년대에 제가 들었었던 그런 가요의 느낌이 좀 난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작업을 하셨는지. 제가 에코브리지의 음악을 좋아해서. 에코브리지로 만든 곡이요. 네. 사랑이었구나는 에코브리지의 음악인데요. 에코브리지랑 일단 만나서 음악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내 나이에 내 경험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아주 편안하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를 서로 형성을 했고요. 우리 나이에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보자. 대신 너무 아프다고 엄살 부리거나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말자. 그동안 겪어온 경험들을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공감할 만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딱 적당한 수준에서 표현할 수 있었던 건 다 에코브리지 덕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들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아 맞어 하고서는 뒤돌아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편안해진다.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30주년 기념해서 이제 콘서트 진행하신다고. 맨발로 서시나요? 이제 무대에 또. 이번 무대는 지금 11개 도시에서 12개 도시 정도를 먼저 투어 콘서트를 할 예정인데. 강인군이시네요. 대부분 한 4천석 이상 규모의 큰 체육관이나 큰 규모의 홀들로 먼저 꾸밀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투어 콘서트를 한 11개 12개 도시를 한 후에 내년 초반에 그것보다는 좀 작은 극장으로 해서 한 25개 도시 정도를 더. 11개 도시. 네. 큰 대규모.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소규모의 콘서트를 한. 이야 체력관리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다행히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먹는 걸로 90% 이상은 먹는 걸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그런데 건강한 음식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청취자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은미 씨께서 사과랑 무화과를 막 싸우셨어요. 그래서 먹어보라고 이런 건강식 농약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신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무화과는 올 마지막이니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싱글 발매하면서 팬클럽 친구들이 과일 바구니를 정말 큰 걸 보내줬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과를 오늘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또 팬분들한테 이렇게 보답을 재깍재깍 하시는 우리 국민과수수입니다. 10월 19일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투어 이은미 콘서트. 이게 뭐예요 30 years 1000s 첫 번째 공연인 거예요. 제가 올해 데뷔가 30년이 됐고요. 500회 공연이 2002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원래 숫자에 굉장히 약한 데서 세고 뭐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꼬박꼬박 챙겨서 이렇게 하는 걸 못하고. 그래서 대충 1년에 많게는 한 60번 정도의 공연을 하고요. 적게는 35번 정도의 공연을 해왔으니까 계산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올해 이 투어 정도에는 1000회를 넘기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계산을 해보니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1000회도 아마 이 투어 안에 속해 있겠구나. 어린풋이 짐작을 하는데. 이게 1000회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은. 1000번의 공연을 한다. 이게 뭐 한 두어 곡 부르는 게 아니라 콘서트라면 진짜 굉장히 많은 곡을 불러야 되고 관리도 하셔야 되고. 시간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제가 무대에서 노래만을 했죠.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오시고 공연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팬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계속 도망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못 도망가시게. 진짜로 도망가고 싶고요. 더 이상 자신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많고 힘에 붙인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요. 제가 사실 메디오라는 분야에 새롭게 도전. DJ에 새롭게 도전을 했을 때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일종의 도피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직도 음악이 주는 무게가 너무 진중하게 제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폭이 너무 얇고 좁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것 같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더는 없는데 더는 없는데 이렇게 바닥이 보일 때마다 자꾸 도망가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마구 들어서요. 어떻게든 붙잡아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그런데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랜 팬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뭐하지만은 사실 노래방에서 부르는 곡도 거의 이은민 씨의 노래를 키를 낮춰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은민 씨 팬층이라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함께 늘 옆에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으로 받드는 디바 뭐 이런 것보다 그냥 피곤할 때 위로받고 싶을 때 듣고 싶은 목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은민 씨 노래를 듣거든요. 팬심에서 제가 도망가고 싶다고 하시니까 우리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좀 편해지셨어요? 아니요. 아직도 편하지 않아요. 역시 제가 더 머리가 진짜 나쁜 게 마이크 앞에 서는 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또 마이크 앞에 서는 걸 골라놓고 아 정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청취자 여러분들께 더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부족함이 많네요. 그러니까 가끔 그리고 저도 나이를 속일 수가 없는 게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깜빡깜빡한다는 것. 그래서 저도 하다가 하다가 어 이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바로 정정해드릴 때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때도 많아서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행히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함께 라면 그 제목을 직접 지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의미로? 제가 16년에 여러분들과 같이 광장에 서 있을 때 느꼈던 벅차오름 같은 게 저한테도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정말 영어로 표현하면 어메이징. 정말 소름이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을 만큼 제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과 함께 했을 때의 그 느낌이 저를 오랫동안 저를 불타오르게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음악을 다시 마이크 앞에 서게 되고 음악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만들어진 알바트로스라는 노래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며 같이 걷는 한 걸음이 얼마나 위대한 발자국인지 알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하면서 비록 제가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상이 좀 더 따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담고 싶었어요. 굉장히 좋은 제목 같아요. 함께라면. 주로 라면만 떠올리시더라고요. 그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주로 그 시간이 또 제일 출출할 시간이라고. 오후 그 맘때쯤 되면 아직 저녁 시간은 아니지만 출출하실 시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대놓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프로그램 빨리 인기 얻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제가 라면 광고 같이 한 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니 라면은 출시가 됐어요. 뭐 회사에서 함께 라면이 출시가 됐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갖고 어떤 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막 편의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서 함께 라면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사진도 찍어서 인증샷 올려주시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 그 회사에서 광고 연락이 없네요. 이 방송을 계기로 연락이 좀 와주시기를 매니저님께 부탁을 드리고 평소 좋아하시는 음악은 어떤 음악이세요? 저는 가려서 듣는 편은 아니에요. 힙합부터 클래식까지 다 듣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직업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된 후에는 가능하면 쉴 때가 더 많아요. 귀를 좀 쉬게 마음을 좀 쉬게. 그것도 말이 되네요. 정말 간절하지 않으면 잘 꺼내서 안 듣는 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시구나. 또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 한 명만 딱 꼽으신다면? 한 명은. 그건 너무했다. 제가 질문하고도 너무했다 생각을 했는데. 한 3천 명 정도는 꼽을 수 있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작진한테 제 음악 취향이 이은미 씨의 음악 취향이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곡들은 약간 비트가 좀 쾅쾅 있고 약간 락도 좋아하고 그리고 전 팝 세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내신 싱글 두 개 중에서 방금 들으셨던 사랑이었구나 말고 또 어제 낫이 있잖아요. 들으면서 이메진 드래곤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약간 비트가 이렇게 쾅쾅 쳐가면서 이렇게 음색이 따라가 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그 곡이. 감사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곡을 작업을 하셨나요? 그 어제 낫이 낫이라는 곡 같은 경우에는 24살 아직 아마추어가 쓴 곡이에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도입부가 너무 좋아서 아 이 노래 도입부가 참 좋아서 제대로 잘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곡을 만든 친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한 번 네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정리를 이렇게 규모 있게만 정리를 해주면 이게 아주 훌륭한 곡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 첫 발을 내리는 친구에게는 그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정리하면서 편곡적인 방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완성을 해서 결국 완성작이 됐는데요. 작업하면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면 그 친구가 24살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나이가 저보다 두 살이 어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의 나이가 저보다 두 살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참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그리고 아주 신선함이 있는 그 구성이나 멜로디 혹은 그런 노랫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표현력과 어떻게 하면 시너지가 더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뭔가 처음 시작하는 그런 설레임 같은 게 들어있는 표현이라면 뒤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조금 파격적이고 폭발적인 것들을 같이 섞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곡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대의 공감이 이루어낸 곡 어제 낮 들으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을요. 콘서트도 대성황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가수 이은미 씨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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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은미 씨와 얘기 나누면서 30년간 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뭘까 생각하게 되던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5 감사합니다.